오른쪽에 있는 작은 것은 수컷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은 암컷입니다. 왼쪽은 암컷, 오른쪽은 수컷이에요. 수컷은 아주 작습니다. 암컷은 아주 큽니다. 오른쪽에 작은 것은 수컷입니다. 왼쪽에 큰 것은 암컷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먹이입니다. 거미먹이 스파이더, 푸드 거미먹이입니다. 이거는 거미먹이 가운데 있는 것은 수컷 스파이더, 메일 이거는 스파이더, 피메일이에요. 피메일 스파이더 코리안 스파이더 왼쪽, 왼쪽은 코리안 스파이더 피메일 라이트 파트, 메일 코리안 스파이더 래프트 파트, 피메일 라이트 파트, 메일 코리안 스파이더 그리고 끝에 있는 것은 스파이더, 푸드 그리고 끝에 있는 것은 스파이더 푸드 와 가까이서 찍으면 예뻐요 다리는 넷쌍입니다 스파이더 다리는 여덟 개입니다 에이트 에이트 레그스 여기 위에는 머리 머리, 가슴, 배 배는 빨갛습니다 빨갛게 그래서 아주아주 예쁩니다 여기 먹이도 볼까요? 먹이 스파이더 푸드